브라질이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여기 모든 곳에서 굉장히 다른데 여기 모든 곳이 다른데 그래서 모두가 다른데 제가 항상 브라질로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가 너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서 그러는데 브라질에 가면 여기서 가로리 뛰어나다고? 눈에 띈다고? 눈에 띈다고 외국이니까 브라질에 가면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네 다니엘의 부모님이 사는 건물에는 한국사람들도 있고 유태인 그런 전통적인 유태인들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유태인들은 그렇게 뭐 막 힘들게 살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많이 없어서 밖에 있는 나라들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온 세계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많으면 브라질은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좋은 나라 그래서 당연히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화로운 나라고 전쟁에 많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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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이 바깥 세상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느님의 계획과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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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모든 일들이 정말로 더 우리를 위로를 하고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가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가 얻은 부담입니다. 아멘